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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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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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점이든 2점이든 내가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거기서 2점을 얻는다면 나는 완전한 땡스를 잡은거지 잠깐만 내가 그냥 실수만 하면 그냥 불안하게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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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한 번만 먹고 두 번만 먹고 저기 깜빡깜빡겠다! 리타 나오겠다 잠깐만x2 리타 나올 수도 있겠는데?! 저 2점 먹을 필리인데? 워!